결혼하기 전에 먼저 해봐야 하는 6가지 경험 함께 여행 가보기 아침부터 밤까지 며칠을 함께 보내면서 데이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연인의 면모를 볼 수 있다. 낯설고 지친 상황에서 서로 얼마나 맞춰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된다. 주변 친구들 만나보기 유유상종 내 연인의 친구들을 보면 내 연인의 진사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그들을 만나 내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눈 추억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린 시절 공유하기 어린 시절의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사소한 추억까지 연인 간 서로의 과거를 공유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가치관을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다. 부모님 등 가족 만나보기 결혼은 불만하는 것이 아님을 항상 명심하자. 이제 곧 가족이 될 연인의 가족을 만나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결혼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경험. 크게 싸우고 화해해보기 싸우지 않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서로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리는 스타일인지, 어떤 태도만은 피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야 결혼 후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 미래 계획 공유하기 미래 계획에는 개인의 꿈과 바람 이외에도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재테크 계획이나 사업 여부 등 결혼 후 함께 의논해 나가야 하는 일들에 대해 결혼 전부터 의사표현을 해놓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재테크 계획이나 사업 여부 등 결혼 전부터 의사표현을 해놓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재테크 계획이나 사업 여부 등 결혼 전부터 의사표현을 해놓는 것이 좋다.